렛츠고 그리고 집도 만들어 광산 가서 타이어까지 나무를 너무 많이 캐서 건축을 해 건축을 하다가 좀비를 만나서 작업을 끝내 커피를 넘기고 꽃길을 얻으러 풀어듣대 날개를 탈구선 눈가에 보이면 죽여 틈새 식량과 비약을 챙기고 기량꽃도 물러내려가 일자로 바닥으로 부셔 끌어다 보스터 나오면 비싸 옆에서 떨어져 염에 죽은 놈은 불쌍하지 않아 죽상의 표정 불안감은 묻자 잡혀 다락해다 보면 나오는 다이아 빠지다 가지는 것들이 많은 동굴 땅 파서 도구로 만들어도 골장 너무를 캐 호 두랭이 캐 호 사건첨 설치한 다음에 쿡게임 만들어 호 호 캐도 만들어 호 그리고 집도 만들어 광산 가서 타이어까지 호 호 호 호 너무를 캐 호 두랭이 캐 호 사건첨 설치한 다음에 쿡게임 만들어 호 호 캐도 만들어 호 그리고 집도 만들어 호 광산 가서 타이어까지 호 호 호 양이랑 소랑 서로 교배를 시켜 아니면 너랑 나 교배를 시켜 어머나 벌썩 난 나 전부 다 비켜 주민들 가둬서 유각을 만들래 오케이 원 투 쓰리 포야 정우 형 마크 서버 열어줘요 어서 빨리 집을 짓고 싶어요 미안해요 형이 키운 동물 죽였어요 아이씨 X 됐네 아 전부 다 죽여버렸네 ㅅㅂ 죄송합니다 주민도 다 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허 허 허 너무를 캐 호 두랭이 캐 호 사건첨 설치한 다음에 쿡게임 만들어 호 호 캐도 만들어 호 그리고 집도 만들어 광산 가서 타이어까지 호 호 호 호 너무를 캐 호 두랭이 캐 호 사건첨 설치한 다음에 쿡게임 만들어 호 호 캐도 만들어 호 그리고 집도 만들어 광산 가서 타이어까지 호 호 호 광산을 낫고 칼 dank highways 즉 옆에 또 등장 광산 hero 커pruch 구독은 자막 A Independent 아멘